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든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때 틀려요.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인 것 같고 실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함정의 패턴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에서 함정을 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 이런 함정 유형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함정 유형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오늘은 함정의 패턴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개념어 위주로 학습한다는 걸 출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학생들이 개념어는 다 외우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어를 같은 의미를 지닌 서술적 표현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뭔 말이지? 개념어가 머릿속에 분명한데 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나 정확한 의미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함정의 패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패턴이 뭐냐 하면 서술적 표현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시문에는 개념어가 나오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안락사라는 거 들어왔어요? 안락사라는 게 있겠죠. 이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머릿속에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그 다음에 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이걸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어떤 안락사입니까? 여러분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요? 적극적 안락사요? 소극적 안락사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방식. 뭐예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니까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개념들을 출제라는 선택지에서 풀어서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윤리는 끝없이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예전에 이런 쟁점들이 나왔거든요. 기본적인 쟁점은 뭐냐면 그래 유전자 치료는 인정하지만 능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유전자 조작은 쟁점거리다. 이런 게 기존의 문제였는데 최근에 나온 게 체세포 치료는 허용하되 생식선 치료는 허용할지 말지 논쟁하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체세포 치료와 그 다음에 생식선 치료라는 개념을 주고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치료와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라는 게 있겠죠. 그럼 제시문을 읽으면서 다시 판단해봐야 돼요.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가 체세포 치료인지 생식선 치료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개념으로 제시문에 주고 이걸 선택지에서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가 참 막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제시문에서 체세포 치료가 과연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서술적 표현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있잖아. 내 머릿속에 개념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의 변환 과정, 한 번의 치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만 치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윤과 윤사도 뭐가 중요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선택지에 있는 서술적 표현과 치환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호환될 수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이걸 잘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엄명령, 정엄명령은 많이 들었어요. 칸트의 정엄명령도 많이 들었고요. 요나스도 인류가 지구상에 존속해야 된다는 건 정엄명령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엄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이것도 알고 있어요. 가엄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조건적인 명령이죠.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취향한다.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이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 A이면 B하라니까 A가 조건이잖아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까? 조건적인 명령입니까? 조건적인 명령이죠. 따라서 A이면 B하라. 어? 조건이 있네. 아니면 A하려면 B하라. 조건이 있네. 그럼 얘는 가엄명령이구나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스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속해야 된다는 걸 정형명령으로 간주하니까 새로운 윤리학은 가엄명령의 명법만을 지향하지는 않겠죠. 정엄명령을 인정하겠죠. 따라서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윤리할 때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맨날 외우잖아요. 인동, 식, 무, 또 뭐 인동, 식, 생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외우는데 갑자기 선택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각과 의식을 가지는 게 어디까지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민해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아, 지각을 갖는다는 건 감각지각 능력을 갖는 거고 감각지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뇌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지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가는 아, 적어도 쾌구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을 의미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죠. 근데 이제 지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오, 인간만이 지각하는 능력과 의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뭐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무식하게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동물도 유종적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쾌구 감수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각과 의식을 가지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각과 의식이 없는 유기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지각과 의식이 없는 유기체? 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유기체가 아니죠. 죽으면 무생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활동을 할 때 유기체잖아요. 그럼 지각과 의식이 없는 유기체는? 유기체는 생명이에요. 생명체중에 지각과 의식이 없으니까 동물이 아니겠죠.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그래요. 식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에서 서술적 표현이 나오면 이 서술적 표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과 호환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한 번의 전환과정, 한 번의 치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만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틀렸어요. 수능 당일날 긴장해서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보면요. 이 지금까지 제가 찍어왔고 앞으로도 제가 찍을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함정의 패턴에 약한가를 판단해서 그 함정의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수능장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윤사도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이다. 사람들의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무항산, 무항심, 무항산, 무항심. 항산이 뭡니까? 항상 일정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항상 일정한 정도의 소득, 항산, 항심 항상 일정한 정도의 도덕적 마음 이렇게 외우겠죠. 근데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원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그럼 백성들의 생원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산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 거예요? 백성의 생원 문제 해결이라는 서술적 변호로 선택지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또 불교 나오잖아요. 불교하면 항상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의 축이 뭡니까? 인연생기설과 윤회설이잖아요. 이 세상에 만모른 상호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주의 삼라만상, 삼라만상이 뭐지? 모든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겁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인연생기예요. 그러니까 인연생기라는 단어만 그냥 외우지 말고 이 세상의 사물들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일방적인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서로가 원인이면서 결과인 관계가 바로 인연생기설이에요. 자, 마지막. 배려윤리는 생활과 윤리에서도 나오고 윤리와 사상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면 배려윤리의 입장인 걸 알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한다. 선생님, 이거 배려가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배려는 뭐의 일종입니까? 감정의 일종이죠. 그리고 배려가 이루어지려면 뭐해야 돼요? 타인과 공감해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공감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감이란 단어만 알고 있고 배려윤리는 배려를 중시한다. 또 공감은 공감이란 단어를 배려와 연결짓지 못해요.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배려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거고요. 또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뭘 쌓아가는 겁니까?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그냥 배려로 나오지 않는다. 뭘로 나와요? 타인의 상황에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한 3개 정도씩 뽑은 건데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아, 이런 개념어가 이런 서술적 표현으로 나왔구나. 이거는 호환이 될 수 있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만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계속 문제를 틀린다. 이건 뭐예요?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곧 뭡니까? 함정의 패턴을 모르는 거다. 따라서 함정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야 될지를 알 때 여러분의 성적은 수직 상승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실력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르면 다면 함정의 패턴 세 번째 서술적 표현의 활용에 대해서 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